먹을 때마다 정말 행복했어요 약간 바삭하면서 닳짝지근하면서 딱딱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형 V LIVE 중이야 잠깐만 얘기해? 얘기할래? 안 했어 누구냐고요? 태일이 형이요 여보세요? 알겠어 알겠어 스피커 했어 지진이 안녕 우리 정우 생일 많이 축하해 줘요 해피 버н데이 어이 연락할게 끊었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또 이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